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어서 채소 과일 가격을 인하하고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수입 과일의 관세를 낮춰서 수입 과일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국제적인 악재로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내내 민생 경제와 관련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민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든지 또 유통산업법 또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을 유예기간 연장 없이 그냥 강행 처리해서 민생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빚을 늘려서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매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만 다가오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약을 쏟아내는 행태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가세를 인하하고 또 관세를 인하하고 이렇게 세수를 줄여야 합니다. 또 정부는 주요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을 하고 또 할인 지원 정책 등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치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책 지원 또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재정 효과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정말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전통시장 상인들 보면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한 알의 만원 시대다. 유진상과 인왕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 모두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다.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공공요금을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매우 높은 데 반해서 실질 임금은 줄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 늘어나면 가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제정한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깎고 정부 지출은 줄여서 내소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상급살집 가면 예전에는 2차로 호프집 가는데 호프집도 안 가요.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소 침체 타개 방안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 노력 연금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더 확대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근로소득세제공제를 확대해야 된다. 직접적인 지원 아니라도 세제 감면을 통해서 좀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드려야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감면, 정책자금 확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또 학부모님들은 사교육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의 부담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난 2023년도 예결입국회 때 우리 당의 노력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어느 정도 지켰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를 다 삭감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지역화폐. 문재인 정부는 징벌적인 과세,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이런 반시장적인 규제에 매달렸습니다. 집값이 폭등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세금 폭탄 등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심판한 이유였습니다. 지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 후보님께서는 국무위원을 겪으시고 외교부 장관을 여김하셔서 이 세계 추세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까도 고물가, 고금리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부동산 폭등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추세였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는 그것을 그렇게 세게 몰아붙이시더니 이제 고물가에 대해서는 전세계의 추세가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그 당시에 몇 차례 지원을 해서 국가 채무가 또 늘었다라는 여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우리 많은 민생 부분에서 서민들이 보도나고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재정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켜야 될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더니 그것이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만 원으로 한 달 생계를 살아가는 분을 걱정하셔야 돼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은요. 강남 1구에 계셨을 때는 조금 넉넉한 분을 만나셨지만 서대문 1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25만 원의 그 민생회복금으로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도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셨는데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1위 아닙니까? 이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재정을 풀어서라도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유지해서 이걸 낙수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전혀 낙수효과를 보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또 서대문 1구에서 민생현장을 살펴보신 박진 후보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 변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그런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할 경우에는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의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획일적인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영세 서민, 영세 자영업 또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30억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학생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후보 박은정 변호사 남편은 다단계 변호를 맡아서 1년 만에 변호사비로 40억을 본 것이 드러나서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국민들께서 이러한 후보들의 참 황당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생각을 하실지 우리 김용호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생필품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 중이고요. 이 제안이 실현되면 약 5천억 가량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부담금 18개 소위 그림자 조세라고 하는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은 또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늦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